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플레임입니다. 여러분, 유튜브 멤버십이라고 알고 계십니까? 자신이 좋아하는 채널에 멤버십을 가입하면 그 채널의 특수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지요. 예를 들자면,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본다던가, 아니면 멤버십들만을 위한 영상들이라던가, 아니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멤버십을 위한 비밀글이라던가,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지요. 그런데, 그 유튜브 멤버십, 제 유튜브 멤버십도 새롭게 오픈이 되었지만,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제 채널에 멤버십 해봤자, 아주 약간 더 영상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것 정도? 아니면 썸네일 초안을 본다던가, 혹은 원하는 게임의 풀 버전을 보는 거? 가끔 제 개인적인 이야기 정도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. 그게 다예요. 채널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저 멤버십 버튼, 절대 누르지 마세요. 네? 그럼 멤버십 자체를 오픈 안 하면 되지, 왜 개설해놓고 하지 말라고 하냐고요? 맞는 말입니다. 왜냐면, 이건 어그로거든요. 흐, 솔직히 말씀드리자면, 멤버십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제 본심입니다. 그러나,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, 멤버십이라는 제도로 추가적인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. 다른 유튜버분들도 많이 하는 거지만,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죄스러운지 모르겠어요. 저번에 청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, 투자를 해주셨는데, 만족스럽지 못한 혜택을 드리게 될까봐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애매하게 시작해서 욕먹느니, 차라리 아무 미련 남지 않게, 아무도 관심 갖지 말고, 뭐 그냥 망해버렸으면 하는, 그런 생각을 하는 또 다른 제가 있습니다. 하지만, 시작해보지 않으면 끝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?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.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,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.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죠. 짱구!